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26일 정료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운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홍보가 있는데요. 11월 말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제가 5만원에 서울에서 청간지지랑 육친 계산하는 방법 2시간 정도 강의 신청 지금 받고 있고요. 날짜는 언제 있을 거냐면 바로 다음 달이죠. 12월 첫 주 12월 7일 토요일에 서울에 있는 토주에서 2시간 정도 강의를 열 계획이고요. 5명 정도만 받을 예정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 일관별 운세를 나는 꼭 보고 싶은데 실강을 듣고 싶고 청간지지랑 육친 계산하는 방법 나는 꼭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이 영상 아래쪽에 제 핸드폰 번호 있죠? 그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제 커뮤니티 탭에 오셔도 해당 링크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 전체 공개로 제가 올려놨거든요.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저는 강의하는 것을 또 좋아하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기초 지식 나눠드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회년, 의뢰월, 정묘일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화입니다. 정화는 보통 달로 표현이 되고 달은 차갑지만 이 정화는 차갑진 않아요. 본래의 모습은 병화의 열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기회년의 임수 그리고 의뢰월의 임수 이렇게 임수의 영향을 받고 있죠. 얼마 전 을축일에는 힘든 분들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된다고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그런 기사들이 좀 올라와요. 뉴스 기사를 보면은 정말 힘드신 분들 결국은 을축일의 기운에 영향을 받으신 걸로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힘드신 분들 있으면요. 제가 운세를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을 막자 라고 하는 취지가 있어요. 저도 가을에 좋지 않은 일을 겪었고 또 운을 보는 것이 쪽집게 도사 행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웬만하면은 좋지 않은 운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피해가자 일기예보처럼 보는 방법이거든요. 무조건 뭐 점심 메뉴 맞추고 저녁 메뉴 맞추고 이게 취지가 아니에요. 사람을 돕자라는 그 취지거든요. 하루의 기운을 읽어내는 거예요. 저희는 하늘의 기운을 읽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기운을 읽는 것은요. 테크닉을 지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은 아무 얘기나 재능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그 재능을 가지지 못했고요. 점심 메뉴 저녁 메뉴 아직 맞출만큼 그렇게 저는 뛰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인데 감사드립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임수의 영향을 받고 있고 육친을 한번 적어보죠. 정화가 떴습니다. 시간은 당연히 있어요. 4시부터 3시까지 기운이 있고요. 자 그러면 청간에는 기토와 을목이 왔네요. 그렇죠. 기토는 식신이 되죠. 그리고 을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편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해수와 여목이 왔습니다. 여목은 역시 편인이 되고 해수는 관성이 되겠죠. 그것도 정관입니다. 관성과 인성이 지금 차례대로 왔습니다. 정화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지금 해수 같은 경우는 정관이지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절태양의 태가 됩니다. 태 라는 것은 아이벨태를 써요. 제가 한글로 태 를 적었습니다만 이따가도 없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일이죠. 맞습니다. 요일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게 병화랑 반대거든요. 생과 사가 반대로 가요. 그래서 요라는 것은 병지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의 에너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항상 일관별 들어가기 전에 에너지를 봐요. 정관에는 그렇죠. 식상 식상 중에서 식신이 있으니까 일단 빠지는 건 빠지네요. 인성도 들어왔고 음 희수와 묘가 있고 다행히 오늘은 우울한 에너지는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있다가 없는 거니까요. 줬다가 뺏는 걸 수도 있어요. 줬다가 뺏는다. 그리고 이 묘라는 것은 사실 정화의 입장에선 병지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환경은 못 돼요. 좀 힘겹습니다. 오늘 정화 입장에서는 약간 흐린날? 날씨로 말씀드리자면 흐린날이에요. 자 정관의 기운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관과 지지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감목입니다. 아 참 피드백 중에서 저는 가벌병적 무기경신 임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인터넷에서 좀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별자리도 그렇잖아요. 계자리라던가 항소자리라던가 이거를 제가 일관별 운세를 할 때 그날그날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인데 영상으로 따로 제작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실시간 방송 때 혹은 제가 월운 할 때 쉽게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잖아요. 그때 좀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듣다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중간중간 소스를 자꾸 드리니까 반복해서 들리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개념들을 주워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더 쉽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 같은 설명이다 이런 피드백들도 있으신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저는 앞으로 낮출 겁니다. 설명하는 수준 자체를 더 낮출 거고요.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낮춰갈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고수의 단어를 바라지 마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저의 목표는 그겁니다. 모르는 분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더 수준을 낮춰보자. 이게 저의 목표예요. 비난하셔도 돼요. 그게 저의 방송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어차피 여기서 고급 강의 해봤자 아무도 안 알아줘요. 오늘의 운세 이제 시작을 할게요. 갑목일관부터 시작해볼까요? 갑자 혹은 갑신일주 또 갑인일주 이런 분들 다 갑목이죠. 갑목분들은 오늘 오늘 날짜는 상관이 그렇죠. 상관이 제왕지 앉은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뢰월이기 때문에 흐름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임수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무토 7일 갑목 7일 지나고 임수 16일 이 구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12월 초까지 저희가 임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갑목도 임수의 영향을 받는 시기예요. 현재 그래서 하루의 영향만 딱 볼 수는 없어요. 임의 영향으로 현재 목이 성장 중이거든요. 이 갑목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을 하시다가 내가 일을 하잖아요. 다 일하는 사람들 위주에요. 제 운세는 손해를 보시거나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혹은 회사일 때문에 출장을 가고 있어요. 출장을 오늘 가시는데 화요일날 다치거나 접촉사고가 나거나 치료를 받을 만한 아주 사소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끌려가서 다칠 수도 있고 접촉사고가 나서 다칠 수도 있고 무릎을 약간 삐끄덕할 수도 있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어쨌든 이동을 하시거나 내가 나만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혹은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나의 개인적인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좀 앞서 나가고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다치는 게 아니라 몸적인 육체적인 다침이 아니라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일단은 12월 초까지는요 감옥분들은 계속 무리를 하면서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이 목일관분들이 임수의 영향을 받게 되면요. 이 두 개 다 목일관이거든요. 간목, 일목이에요. 성장 중이에요. 둘 다 업그레이드 중이거든요. 업그레이드는 편안하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무리를 하는 거죠.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심조심 일하시는 게 오늘의 테마입니다. 이제 을목을 볼게요. 을목분들은요. 전체적으로는 이분도 목일관이기 때문에 임수의 영향을 받게 되면 도움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을목분들은 12월 초까지 혼자 외롭게 이 을이 새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휘어져 있잖아요. 외롭게 혼자서 누둥실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중이기 때문에 을목도 식신이 걸럭지 앉은 날이라 사업운이 매우 좋습니다. 일적인 능력도 발전을 합니다. 자 을목들은 무슨 날이냐고요? 사업운이 올라가요. 일적인 성공.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목일관분들 다 했어요.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화일관이죠. 병화분들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물론 임해 이 임수의 영향 때문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 위에 해가 고고하게 빛나는 시기가 12월 초까지 펼쳐지는데 오늘은 겁재가 목욕지 앉은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본인이 목격을 할 수 있어요. 주변인이라는 것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혹은 내가 소속된 회사에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의리고 그 사람은 갑인 거죠. 그 사람의 감춰진 본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알게 될 수 있고요. 또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거나 변한 행동 변한 말투를 목격할 수 있게 되는 하루입니다. 평상시 통화만으로 연락을 하고 지냈던 회사 소속 간보에게 폭언을 듣게 되신다거나 감추어진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병화분들은 오늘 헉하고 속으로 당황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네 정화분들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역시 12월 초까지 임수의 영향을 받죠. 우울해질 수 있고요. 정화분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12월 초까지 우울해질 수 있고 본래 자신의 목표를 잠깐 까먹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정화 입장에서 정묘가 뜬 날이에요. 정묘가 비견이죠. 이 정화가 비견이에요. 네 그리고 비견이 병제 놓인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아플 수 있어요. 가족이 아픈다거나 연인이 아프다거나 직장 동료가 아프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을 내가 대신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계속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나는 너에게 해줄 수 게 없어요. 라고 그 주변인에 대해서 본인의 한계가 느껴지는 날입니다. 계속 병원비를 보태고 계신 상황이었다거나 계속 무리하게 직장 생활과 간병 생활을 병행을 해오시다가 오늘은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무리예요. 라고 SOS를 칠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에 병화가 지금 계시다면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 이제 토일간 할게요. 무토입니다. 무토 분들도 임수의 영향을 빼놓을 수는 없죠. 지금 현재 12월 초까지는 새로운 일을 맡아서 본인이 달려들어야 되는 시기인데요. 오늘 무토 분들은 정묘일을 정인이 목욕지에 앉은 날로 맞이하게 됐어요. 일적인 영역에서 본인이 몰랐던 새로운 사건 혹은 놀랄만한 사실들이 수면 위에 떠올라서 당황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내 편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나에게 알고 보니까 내 뒤에서 내 헌담을 하고 다녔다거나 내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거나 혹은 나의 일거수일투적을 누군가 반대파에게 보고를 했다거나 이런 아주 몹쓸 일을 또 수면에 떠올라서 알 수 있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도 역시 임수의 영향을 받고 있겠죠. 12월 초까지 기토 타김이라고 하죠. 이럴 때 임수가 들어오니까 밭이 쓸려간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편인이 들어왔고요. 편인이 병지에 앉았습니다.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증을 하게 되는 날이에요. 이게 능력에 대한 기증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기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좀 안 돼서 연민의 감정으로 움직이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결국은 기토분들은 실질적인 소득은 없습니다. 오늘 실질적인 소득이 없이 움직이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을 한번 볼까요. 네 경금 분들은 어떤 하루가 되겠습니까. 오늘 화가 들어왔으니까 관성이 들어왔잖아요. 정관이 퇴지에 앉은 날인데 역시 12월 초까지 임수의 영향을 받겠죠. 이걸 도세주옥이라고 합니다. 임수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이 경금은 임수가 들어오게 되면 씻겨져요. 그래서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경금분들 중에서는 지금 뭐 금전운이라든가 이렇게 좋아진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지에 따라서는 돈을 아직 못 받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당연히 다릅니다. 근데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운명은 그만큼 복잡합니다. 자 도세주옥이라고 했어요. 씻겨지고 빛이 나요. 경금은 투박한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결국 어떤 날이냐면요. 정관이 태지에 앉았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희망이 생기는 날입니다. 또 구체적이진 않지만 아주 미미한 희망이 보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금을 한번 볼까요. 이 신금이 지금 조금 지워졌는데요. 이 매울신자예요. 저희 라면 봉지에서 많이 봤던 글자거든요. 이 신금도 역시 임수의 영향을 받겠죠. 무슨 뜻이냐면 신금은 보통 저희가 보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임수가 들어오게 되면 임수의 영향으로 씻겨져요. 그래서 신금분들은 현재 운이 굉장히 올라가고 좋아져요. 좋아지는 시기이고요. 12월 초까지 지금 11월 말부터 들어온 운이기 때문에 이건 부분적인 운입니다. 운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안 좋은 인연과 이별할 수 있어요. 특히 이성 이성과는 드디어 내가 아주 속 시원하게 좋지 않았던 인연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연으로 긍정적으로 환승하게 되는 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직장 운 같은 경우도 실직하시는 거 그리고 다른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시는 운도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갈아탈 수 있는 운이에요. 오늘 신금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일간 하겠습니다. 임수입니다. 임수분들도 당연히 임수의 영향을 받겠죠. 장애물이 없어져요. 지금 12월 초까지 임수가 임수운을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망망대해를 잘 흘러가는 시기인데요. 오늘 정묘일이 들어왔죠. 정제가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정신력이 굉장히 왕성해지고요. 일정의 실출력이 저하된 날이에요. 또 오늘은 부지런하지 못합니다. 게을러지고 생각이 아주 많아질 수가 있어요. 생각을 계속 곰 씻게 되고 선택장애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임수분들 좀 잘 챙겨주세요. 점심 메뉴 저녁 메뉴 잘 못 고를 수가 있고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걸팡질팡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챙겨주셔야 돼요. 주변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개수입니다. 개수분들도 임수의 영향을 받겠죠. 오늘은 편제가 장생지 앉은 날인데요. 개수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초까지 계속 주변 일들 때문에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지고 번자스러워질 수 있는 오늘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묘일이고 편제가 장생지 앉았는데 남자분들은 여자를 찾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짝이 있어도 바람을 피게 되는 날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 결혼을 안 하신 남자분들 다 포함이 됩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남녀 통틀어서는 경제활동이 왕성해집니다. 또 혼자 계시고 싶어도요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굉장히 귀찮게 굽니다. 귀찮은 일들로 굉장히 바빠집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운세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문자 주시면 제가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중일 수 있으니 또 기다려주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날씨가 가라앉은 만큼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항상 긍정적인 음악 들으시고 그리고 밝은 거 많이 즐기시고요. 축축 처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운세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